오! 이런 편의점을 보내면 젓가락 넣으면 참기름 젓가락 젓가락 오 맛있겠다 이거 찬따를게요 아니에요, 아빠 오면이 고 lunar 다 먹고싶은거 다 먹어? 맛있어 흑돼지 맞아요? 네 흑돼지 맞아요? 네 안에 들어가 있어요 흑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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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침가루 흑돼지 김치 양파 국문녀 국문녀 떡갈비가 맛있다고 여기는 떡갈비 말고 근데 가시면은 떡갈비튀김이라고 써요 떡갈비튀김 오른쪽으로 가면 있대 아 예 명함 한번 네 전화보고 택배 다 주니까요 아 택배비가 5천원이면 보내주는거에요? 네 잡혀보시고 와 맛있어 진짜 просто Jetzt 짜증나 prosperous 으 으나 좁은 찍사드 GO 두 비 Això 왠지 according to facebook 이게 돼지고기에요? 돼지고기? 요 저거 반반 이게 돼지고기에요? 돼지고기? 반반 세주 역시 옥동 코보금 맛있겠다 와 이거 맛있겠다 와 역시 제주도는 귤이지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진심이다 이거 떡볶이 너무 많이 사가지고 가야 돼 이거 진짜 맛있겠다